연초에 발생된 지금의 상황 등은 속도에 대한 문제가 더 큰 것이지 방향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은 순항이다. 저항을 받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메이크잇 강웅보센터장입니다.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 김영열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전에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방송이니까 3% 아침 방송에서 위를 보면 절경이고 아래를 보면 절벽이다. 그 말씀했는데 지금 절경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절경의 끝이 온 건가요 아니면 잠깐 절벽도 이렇게 보고 다시 또 절경을 즐기러 갈까요 네.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특히 지난 연말과 특히 연초의 이 불같은 장세를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21년도 장을 예상을 하면서 삼천에 대한 어떤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본 적은 있지만 불과 첫 주도 지나지 않아서 이 삼천이 달성되고 그 이후에 경험하지 못했었던 영향으로까지 우리가 가봤게 됐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한편으로는 기분 좋으면서 또 걱정도 되는 사실 그런 위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경로를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고민에 빠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장애에 올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지금의 우리가 어떤 시간선상에 어디에 위치해져 있는지 이를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 등이 중요하고 우리가 시장에 대한 어떤 의미를 정의를 할 때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을 봤었을 때 현재가 초입 분야 종반분야 이것을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서 본다라면 아직도 초반부에 저희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0에서 100으로 봤을 때 10 이하입니까 20 이하입니까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0에서 100으로 봤을 때 지금 도입본면 10 정도 그렇죠. 10에서 20 정도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과정에는 추후에 절반 정도를 넘어가게 되는 시점에는 결국은 경제와 금융이 동행하는 기간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거고 그 이후로 실물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에 확장 국면에 들어가셨을 때 더 높은 미래를 보게 되었을 때의 어떤 과열 여부가 이제 시장의 종착제에 도착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가 구분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연초에 발생된 지금의 상황 등은 속도에 대한 문제가 더 큰 것이지 방향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래서 너무 절벽에 대한 걱정에 휩싸여서 오히려 또 시장에서 이탈당하거나 아니면 다시 한 번 시장에서 제공하는 이 투자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그런 오류 및 어떤 잘못된 상황 등을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일단 지금 제가 드릴 질문은 제가 선물옵션 트레이더다 보니까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3,266포인트를 찍고 오늘 3,046포인트까지 그 파악을 나름 했습니다.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3,250에서 주식을 사신 분들은 이거 절벽하냐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3,200선을 넘길 때 그 우려스러운 첫 신호가 나갔죠. 맞습니다. 바로 거래의 폭발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의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매수의 능력. 4조. 그렇죠. 그리고 연이어서 시장에 충격을 받으니까 또 거기에 2조가 더 추가되면 근 이틀 동안 7조 원에 가까운 어떤 매수가 어떤 시장에서 상당히 상징적으로 다뤄지는 부분 등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시각을 다변화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7조를 누군가 샀다라면 누군가는 7조를 팔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위치가 역사적 최고가에서 그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의 매도를 한 사람들은 무조건 수익 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수익을 내고 판 사람들이 약 7조 원의 어떤 자금 이탈이 시장에선 발생이 되고 신규 유입된 약 7조 원에 달하는 돈은 더 올라야지만 돈을 버는 돈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문제는 여기에서 저항을 받게 된다라면 매물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초 랠리가 이어지면서 첫 번째 걸림돌과 마주하게 된 부분 중에 하나는 거래 폭주로 인한 이 문제 등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개인이 더 해결을 해 줄 것인가. 아니면 뒤늦게 다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재진입을 하면서 어떤 수급 환경의 선순환 구도를 유지시켜 줄 것인가. 이것의 첫 번째 분기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자료를 이거 최근에 쓰신 리포트에 한 제목입니까? 종단저항 횡단순환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장이 워낙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으니까 내려갈 것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떤 산을 바라보고 그 산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낸다라고 봤을 때 높은 산에 오르고 나면 당연히 내려갈 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구조적인 환경 그리고 이제 좀 멀리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또 그 내용을 너무 시계열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건 예전 지리 시간에 배웠었던 그림이죠.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될 때 등고선더라는 위에서 바라보는 산의 모습과 옆에서 바라보는 그 산의 모습은 저런 식으로 차이를 보인다. 그러면 지금 차트라든지 시계열 데이터를 기준에서 보면 시장 주식시장 우리 시장을 아래쪽 부분의 그림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해 1,400성까지 무너졌었던 코스피가 어느덧 3천을 넘기는 상황을 보이면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 내려갈 것에 대한 걱정 이것을 이제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종단 측면에서의 봤었을 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이거를 강조드리는 거고요. 대신 횡단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위쪽에 있는 등고선도는 산을 평면으로 수평으로 자르게 되면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색깔이 진하면 고도가 높고 그리고 이제 옅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고도가 낮은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데 저 그림을 보면 무엇이 높은지 낮은지를 잘 판단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대신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횡단면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틀리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이 방송에서도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코스피가 3천선을 넘고 3,200선을 넘고 나니까 다시 3천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렇죠. 신기하죠. 그리고 공포스럽고 이거는 뭔가 시장이 잘못되어간다라고 너무 규정짓고 결론 내리려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제가 그걸 어떻게 빨리 파악하냐면 정말 많은 분들 연락이 와요. 특히 기자분들이 연락이 엄청나게 오게 되거든요. 이거 시장이 큰일 난 것 같다. 그런데 불과 3개월 전만 하더라도 3천선에서 이런 논쟁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200이면 성공인 거고 3천선이 붕괴되면 실패인 거냐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미 지금은 평균 지수가 이미 올라져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간에 시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무한 제공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당히 역동적인 분위기 이거를 살피는 부분 등이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은 순항이다. 저항을 받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저런 시세는 주식이라는 가치를 분석을 할 때 많이들 분석할 수밖에 없고 또 마찬가지로 경제 지표를 분석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 어떤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변화를 가지고 앞으로 회복이 될 거야 수출이 회복이 될 거야 아니면 환율이 내려갈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식이나 금융 관련 지표 등에 대해서는 저런 분석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부동산을 보시면요. 부동산도 똑같이 저런 분석을 하기는 해요. 시세가 그동안에 얼마가 변했는지. 그런데 똑같이 이런 시세 분석을 하시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갔었을 때는 지도로를 딱 펼치죠. 평면 지도로. 가서 어디가 메인타운인지 어디가 역세권인지 어디가 학세권인지 이런 것도 서로 분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평면적인 분석을 하실 때는 시세에 대해서는 참고는 한다뿐이지 그것을 결정적으로 생각하시지는 않습니다. 이 주변 환경 왜 내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당위성이 있는지 그걸 가지고 분석들을 하시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시세에 대한 변화만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내린다라면 정확한 고정과 그리고 최종 목적지를 우리가 설정한다라는 것이 불가능이죠. 불가능이죠. 누구도 맞출 수는 없어요. 대신에 이걸 평면적으로 놓고 봐서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얼마나 경쟁력이 강화됐는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봤을 때 얼마나 경쟁력이 보강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나니까 분명히 달라진 그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가 가는 상황 등에 대한 잠재력이 여전히 크다라는 믿음 등을 가져보실 수가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인사이트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석을 조금 추상적으로 설명한 그림이 이번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센터장님 리포트 자료를 볼 때마다 혹시 학원 다니시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여러 내용들을 보다 보면 힌트는 저도 이제 이런 자료나 어떤 뭐 썸네일이나 보고서 제목 어디에서 힌트 많이 얻냐 질문 많이 봤곤 하는데요. 주변에서 얻으시면 되는 거예요 . 주변에서 그렇죠. 저도 저의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이거든요. 아이 책 보다가 저런 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주변에서 내가 이제 관심을 두던 분야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어떤 틀에서 깨보는 그런 것들을 하시다 보면 누구든지 가능한 분석과 어떤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방금 센터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부동산 지역 지도를 볼 때 약간 재개발 제한구역도 있고 맹지도 있고 사실 그런 게 실적이 전혀 없는 그냥 소문에 의한 올라갔던 테마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들어가면 사실 돈이 묶이거나 돌아오지 않잖아요. 항상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신도시가 어디가 개발될 거나 어디에 무슨 철도가 들어올 거다 말들은 얘기 나오면서 상당히 그 목표를 멀리 잡고 한 5년후나 10년후나 사실 그런 것들이 지난 한 10년이나 20년 사이에 변하지 않고 아직도 10년 후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실체가 없는 어떤 성장 내지는 어떤 테마 종목에 그칠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대신 지금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가시성이 높아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최근에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 실생활이나 우리 주변에 보이기 시작을 했는지 불과 몇 년 전에 보게 되면 진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대 보기도 어려웠었던 테슬라가 진짜 이제는 몇 대 보이거든요. 네. 많이 보여요. 이런 것들은 정말 이제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대로 적용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자꾸 그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선을 긋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흐름을 따라가는데 더욱 큰 어려움을 겪으실 개연성이 더 크다는 점입니다. 네. 센터장님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논리와 근거가 뭔지 긍정적 요인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주신다는데 자료 같이 보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은 지금 우리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속도가 빨라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여력을 어디까지 둘 건가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이 그림을 한 번 보여드렸었는데 우리 상장 기업들의 12개월 예상 이익을 기준으로 pbr밴드 주가 순자산 비율을 이제 그려본 겁니다. 벌써 너무 속도가 빨라져서 이 그림에도 지금 벌써 오류가 있어요. 더 올라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1.2배를 상위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 방송에서도 한 번 언급 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시장이 확장 국면에 들어가고 과열 단계까지 갔을 때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 앞에 현상을 보게 되면 이제 그것이 확인이 됩니다. 보면 차이나 붐 때 같은 경우는 사실 pbr로 설명이 안 되는 영역까지 갔었어요. 2배간 없는 수준까지 우리 주식 시장이 주가가 폭등했었던 사례가 있었 었습니다. 이때는 우리 상장 기업들의 이익 이 어느 정도였었냐면 한 50조 원 정도였었거든요. 순위 기준으로. 지금은 우리 상장 기업들이 못해도 한 80조 원 그리고 17 18년도 같은 경우는 130조까지 보였었는데 50조도 안 됐었던 이익을 가지고 우리 주가 지수가 2000선을 처음 넘는 일이 벌어졌었던 거죠. 다행히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익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금융위기가 극복되고 난 이후에 바로 이 구간 가 일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2010년도에 1.2배를 상위하면서 코스피가 이제 불같이 부활하는 그러면서 그 기조가 2011년도까지 가면서 2007년도에 기록했었던 2000선을 넘어서 2150선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을 보여줬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2007년도 때와 같이 얼마나 더 올라갔냐라기보다는 그 기간입니다. 1.2배를 타고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1.2배가 대략 지수로 산출하면 3000포인트 수준인 건데 이걸 타고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3000선 붕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고 문제는 밑에서 받아쳐올리는 현상이 나타날 시기를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2009년 10년 사이에 있는 동그라미 약간 붉은색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변동성이 이렇게 스리봉을 만드지만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갔다가 갑자기 치고 올라갔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모습이 앞으로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좀 보이시는 거죠 우선 이때는 경기하고 동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2009년에서 10년 때 주가가 회복될 때는 결국은 이때도 삼선정자가 전면에 나섰었고 지금 이제 정말 오래된 것 같지만 스마트폰 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자동차가 달라붙었죠. 당시에 도요타 사태 등으로 인해서 달라붙었는데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정말 천운을 타고 태어났다라는 것이 그러고 나서 동일본 대지진 일어나 하고 그러면서 화정장이 장착되면서 차화정까지 이제 연결되었었던 거죠. 그런데 차화정이라는 표현이 테마로 우리가 인식하기보다는 경제가 본격 적인 확장 국면에 들어갔었던 거예요. 소비에 대한 촉진 그리고 어떤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해지면서 소비에 대한 촉진이 경제를 정상시키게 되는 과정을 가게 되었었다라는 건데 우리는 지금 이런 단계에 근처에도 안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21년도 22년도 장세가 진행되면서 이 그림이 얼마나 전개될 수 있느냐는 꼭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저 그림이 사실 제가 월요일 날 아침 방송을 한 2시간을 라이브 방송하면서 3250과 3300이 단기 꼭지가 될 거고 3050과 2950짜리에서 지지선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사세요 했는데 운 좋게 그게 타이밍이 맞췄는데 그런데 제가 기술적으로 제가 올해나 아니면 내년 초에 지수를 3800에서 4000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걸 보면 결국에는 여기서 이렇게 흔들다가 3800에서 4000까지 갔다가 장기적인 또 박스 흐름을 만들고 저런 그림이 앞으로 미래가 한 3년 5년 또 저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도 너무 멀리 봐서 좀 그렇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다 볼 수는 없죠. 이번에 3000선을 상회하는 이런 변화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상단에 대한 제약을 갖고 우리가 스스로 갇혀있을 이유는 분명히 없다라봐요. 저 역시 시장에 대한 어떤 전략을 제시하면서 같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대신 제가 여전히 증권사 리서치 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합리적인 추정 근거를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 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3800이나 4000 이런 지수 영역대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 같은 전략가나 학자들이 할 영역은 아니에요. 그냥 저는 기술적 트레이딩이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투자와 투자자들의 영역이다라는 거죠. 투자와 투자. 투자자가 만들어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변화에는 애널리스트나 전략가들은 사후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이 잘 맞히고 못 맞히고에 대한 문제와 떠나서 시장의 트렌드나 자본의 힘이 그만큼 앞서간다라는 것들을 투자자들도 거기에 좀 호흡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대신 그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위험요소 등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경제학자의 분석이나 아니면 전략가들의 분석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는 사실 이런 정도의 의미로만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서 하나 더 두 번째 시장에 대한 기대요인의 측면에서 설명드릴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잠깐 더 언급을 드렸었는데 시장의 변화를 만드는 첫 번째 주제는 결국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유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천선 을 처음 넘겼었던 게 요즘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it 버블 시기에 이제 천선에 대한 안착 시도가 있어 왔었고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천선 시대를 열어줬 었던 과정 그리고 지금 이제 3천선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번째 이유와 세 번째 이외를 제가 지금 동시에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인공이 달라졌다라는 부분이에요 . 주인공. 네. 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천선이나 2천 포인트 3천 포인트를 열었었던 공통 분모는 결국은 it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항상 메인 에 있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2천선을 넘어설 때는 당시에 삼성전자는 주인공은 아니 썼었어요. 시총은 크기는 했었지만 당시에는 오히려 철강이라든지 조선 이런 것들이 메인에 썼었었고 그러면서 지금 3천 시대를 열었는데 그 이전과 과연 똑같은가 를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it라는 공통 분모와 보조를 맞추는 산업들을 살펴보게 되면 천선과 2천선 시대에 같이 호흡을 맞췄었던 산업 등은 수출이면서 제조 산업들이었었어요. 수출이면서 제조사. 그리고 이제 속된 표현으로 더 쉽게 이해를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 들이었습니다. 대기업들.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취직하고 싶어 하는 그런 회사들. 그 회사들이 경제의 성장에 기여도 높았었고 주식 상승에도 기여하는 부분 등이 컸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3천선을 넘기는 시대에 우리의 그림을 보면 최근에 보면 이제 현대차가 힘을 내주고 lg전자가 힘을 실어주고 이런 부분 등이 있어 왔지만 불과 한 몇 달 전만 놓고 보면 여전히 공통 분모인 삼성전자와 반도체는 같이 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에 이어서 호흡을 맞추는 산업은 바이오로 대표되는 헬스케어 그리고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기업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시총상위. 네. 언택트 종목도. 그렇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전면에 나서 줬었다라는 것이 가져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3천포인트의 돌파가 2천천포인트 때와의 의미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거처럼 천선 돌파한 이후에 시장이 붕괴되고 또 2천선 올라갔다가 붕괴되고 항상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건 이제 앞으로 있을 붕괴에 대한 걱정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등이 정말 우리의 경제의 체질과 주식시장의 체질을 바꿔놨다라고 가정하게 된다면 그런 붕괴가 없을 수 있다는 것들을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질적인 변화 부분에서 설명해드리는 것이 바로 지금의 그림 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50 그러니까 핵심 블루칩 종목들에 대한 산업 비중에 에 대한 비율들을 보시게 되면 현재 IT에 대한 비율이 약 57% 한 5년 전에 40% 정도 했었는데 시총 비중이 이렇게 늘었어요. 그리고 건강관리를 포함하게 되면 건강관리가 한 7.5%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둘을 합치게 되면 얼추 한 60% 중반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소프트웨어나 지금 IT에는 소프트웨어까지 포함이 된 플랫폼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의 특징이 뭔가 우리나라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고 현재 우리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들의 특징이 뭐냐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 다 신생기업이면서 돈을 버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다 준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1000포인트 2000포인트 시대의 주역들은 밖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오는 그런 영업맨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 경제를 주도해왔었고 주식시장을 주도했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경제가 좋으면 우리가 잘라서 우리가 똑똑해서 그러니까 정말 체질적으로 변화가 돼서 그런 건지 밖에서 도와줘서 그런 건지 어쨌든 돈을 많이 보니까 경제 기여도도 높았었던 거고 주가 가 주가도 많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었던 건데 문제는 경제의 약간의 문제가 발생되면 그 충격을 그대로 흡수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1000포인트 갔던 게 500포인트 가고 2000포인트 갔던 게 다시 1000으로 돌아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3000시대를 만들고 있는 저 기업들을 보게 되면 대외의 의존도 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들의 돈을 버는 특성을 보게 된다라면 예전에는 무조건 돈을 벌려면 매출이 커야죠. 매출이 커야만 이익을 많이 남겨먹을 수가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되는데 지금 우리 산업을 주도하고 주식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밖에 나가서 그렇게 돈을 많이 안 벌어도 이익을 내는 방법을 아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큐가 늘지 않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효과적인 기업들이 지금 산업의 전면에 나서주고 있다는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엄청 높다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주도를 하게 된다라면 시장에 대한 체질이 이익의 질이 아주 많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즘 보면 플랫폼이나 아니면 어떤 기술 변화 등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AI라든지 빅데이터나 자동화 자율주행 모든 것들에 대한 핵심에 있어서 IT가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난 과거에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비싸지는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IT 기술이에요. IT가 성장인 이유 중에 하나는 노동력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되기 때문에 IT가 성장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경쟁력이 엄청 좋다라는 거예요. 지난밤 벌써 ces에서 나오는 우리 기업들의 평가를 보면 또 발전했다라는 거죠. 다른 기업들은 코로나 상황이다 팬더믹 상황이다 이런 것들로 투자도 지연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후퇴된 느낌이 많이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또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격차가 벌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의 장점을 갖고 있는 IT를 갖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고 바이오라고 하는 부분 등은 바이오나 건강관리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이 신약이 나오냐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냐 이런 것들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건강과 관련된 부분은 특히나 지금 우리 팬더믹 상황에서는 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강하고 아프지 않으면 사회적 부가 부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만 담당해질 수 있는 산업이 있게 된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웬만한 신흥국가에서의 경제 체제를 보게 되면 그 나라의 경제들은 대부분 저 건강관리나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 등을 대부분 수입으로 다 충당해요. 그냥 우리가 개발할 능력이 안 되니까 약을 사다가 쓰면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 집을 보유하지 않고 그냥 월세 살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산업을 우리가 갖고 육성하고 있다 갖고 있다라는 거는 엄청난 힘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랫폼 기업들. 이거는 지금 배달 서비스다 여러 가지다 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경제와 전통 경제에 숨겨져 있는 가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주게 된 부분 등이 바로 저 플랫폼 경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를 끌고 나가는 이런 기업들과 산업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 체질이 지금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 센터장님 말씀 들으면서 지금 자기 반성을 좀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2018년도 중후반 넘어가면서 제가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네 야간장을 보고 국내 증시의 파생의 포지션을 늘 예측을 했는데 그전 10년은 제가 승률이 상당히 좋았는데 2018년도 후반 넘어가서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 증시가 하락하고 상승하고 국내 증시는 따로급밥으로 점점 디커플링 되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맞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뭔가 이상하다. 내 승률이 계속 떨어지고 그런데 지금 그 수수께끼가 좀 풀려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지금의 그런 호흡이나 커플링에 대한 과정이 역전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 시장에 대한 동향이 해외 글로벌 증시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해외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증시가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고 해외 증시가 따라서 가는 모습이 보인다. 맞아요. 우리 이제 어떤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글로벌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산업 포트폴리오가 그렇다라는 거죠. 보면 수출에 대한 의존도도 크고 그리고 신흥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핸디캅도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한국이란 나라가 그냥 축소해놓은 세계 경제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보아왔었던 건데 이것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이런 변화는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얻으실 수 있는 힌트 중에 하나가 2020년도에 신흥국 투자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대에 신흥국 투자 붐이 한 번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오래된 분들이나 고통을 한 번 겪으셨던 브릭스 투자. 그러니까 그 브릭스 투자를 지금 그대로 끌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새로운 신흥국에 대한 투자 트렌드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어떤 신흥국 경제와 비교해서 보더라도 한국이 감지고 있는 잠재력과 동등한 위치 제가 봤을 때는 몇몇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오히려 다른 신흥국가들은 오히려 퇴보했거나 멸종되어가고 있거나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우리가 지인들한테 제가 그래도 유튜버고 또 금융을 좀 가리키는 사람 입장에서 친구들한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알아야 파생을 배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는 정치를 뒤로 빼고 경제 정치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는 조금 이렇게 텔레비 보면 시끄러운데 경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생 사람들이 이제 모든 정보를 흡수하다 보면 이거를 같은 이제 수준으로 가져다 놓고 우리가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은 금융과 경제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책과 그리고 이제 어떤 정치 이런 문화 등의 발전 속도가 저는 퇴보한다고까지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죠.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발전 속도가 너무 더뎌지고 느려져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더 많이 이쪽을 공부하고 하신다라면 지금의 그런 경직된 정책 내지는 이런 뒷북 탁상공학 이런 것들을 소리를 안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경제부에 계신 분들이 보통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주식 투자는 불로소득이다 이런 접근이 좀 여기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물 한 모금 드셨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그러면 이런 긍정론도 좋은데 그래도 롤러코스터의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의하고 그다음 신원은 어떤 내용을 또 말씀 나눌지 저도 기대해보면서 다음 얘기 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